김종남은 아버지의 눈에서 낳길래 김종남은 아버지의 눈에 나서 김종남이 국회사 문제에서 참 대체 난 것 같다 그리고 입장에 또 애민의 다름이 아들 김종훈이하고 김종철이 있는데 그런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가 부르니 대답을 내줄 생각은 아니라고 김종남은 아버지의 눈에 나서 김종남이 국회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들었어요? 김종남이랑 부위처 제 아들이랑 아들의 처의라고 김종달이라고 김종남을 안으로는 중어로 유효폰을 위저를 걸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다시 한 번 다 옆에 하면서 김종남을 안으로 한 번 방문하는 봤는데 김종남은 왜 삼아야 해? 도대체 물고기를 들어간 눈에 벽에kk 만큼 안정보워 또한 벽에 모두 들어가면 심하시는데 이체던 그까짓 기회를 해줬으면 일정한 사람인데 정상택이 넘어서 나야 누구라고 해서 죽이고 그랬는데 김경동진은 어디간지 모르겠고 새아이 죽여 없는 거처럼 인사했고 그런 가치는 이치 아닌가 여기서 잘 모르죠 그렇게 시끄럽다고 했으니까 오케이